첫 식당, 쨔기 쨔기 안녕하세요 갑니다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희 어디 갑니까? 씨앙 저희는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모두에게 힘이 되는 어디 가냐니까 고 김광석 선생님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어디 갑니까? 광저우에 가죠 광저우에 뭐 하러 갑니까? 저희 여기까지 김밥이었습니다 아매 그래? 그거 내가 먹던 거 아니냐고? 미얀미얀 지켜주지 못해 미얀네 아 충격차도 아 충격차도 이번에는 더 좋은 미모의 희라이 진호와 여러분이 더 많은支持 희망과 함께 오늘의 꿈은 우리의 꿈입니다 중국어 멘트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함 뒤에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죠 무슨 말이야? 아 오늘은 저희 꿈꾸세요 진티엔 야오쭈 워먼 더 머 요거 밀크티 8개를 아 저 다른 거 먹을게요 아 똑같은 거 먹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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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도 돼요? 너가 사인해라 알겠어요 그렇죠 저번에 customers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인지 우리는의 공간에 linear 비음 방금 시작하십니다! 기대해주세요 조심해요, 벌로 날아갈 수 있어요 벌로.. 세피 아니야 끝내고 올게요 사랑하고 올게요 안녕? 옆에 오는 교수님의 기름장 아니야 누워 콤바틴서 이런 얘깁니까? 여기다 대고 부르는 아니 가슴으로 부르는 거지 이제 가슴으로 부르면서 솔직하게 가슴으로 평성으로 나 정성 두 송 쓰려고 여부를 해줘 정신이 아니 지랄게 골반으로 그냥 이거 어디 갔어 우리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뭐 뭐 겟레디 겟레디 쇼타임! 아이콘! 사랑해! 아이콘! 사랑해! 쇼타임! 쇼타임! 파이콘테스트 밤이 또 저거 나간다 광저우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베이징의 리허서 지금 광저우에 왔습니다 광저우에서 이제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멘트 따고 있는데 네 광저우에 왔습니다 베이징에 이어서 광저우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이콘텍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게 베이징에서 이제 한번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광저우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같은 아주 작은 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저우의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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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이 좋지 않겠다 몸이 좋지 않겠다 몸이 좋지 않겠다 아 진짜 대피하래 어 뭐야 위급사각이야? 대피하래 대피하래? 제가 해석해줄게 대피하래 지금 공연장에 불 났지 불 났지 이제 너무 뜨거워서 불 났 줄 한 거 아니야? 팬들이 그 열기 때문에 어후 나 오늘 몰랐어 오늘 아이콘텍 열심히 잘 해볼게요 메리모 레고 메몬도 아이 쉬쉬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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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요 자요 레고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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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아 자요 가사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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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콜 아이씨 아이씨 진콜 아이씨 아아 넥 썸놀 넥 썸놀 아아 으아아아아아 넥 에이 넥 저 employers 데려 이 노래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넌 못 외나요 넌 혼자 돼요 내가 여기 그대로 대체 왜요 혼자인가요 너처럼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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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lost in 나이 가를 따라 내 내 내 내게 붙어 다 같이 소문이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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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산처럼 찬 바람 불어 내 내 내게 붙어 다 같이 소문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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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하나 더 주세요! 끝났다! 끝! 광주 팬미팅 끝났습니다. 다음은 상해! 상해에서 또 봐요! 끝났습니다! 상해에서 또 봐요! 광주 너무 좋았어요. 너무 뜨겁게 반응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광주 우짱! 광주 우짱!